오늘 대개 일면에 톱기사들 많이 다룬 내용이 지금 중국에서 아마 산발적인 그런 시위가 많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시위가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고강도 코로나 대책을 통해 가지고 봉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중국은 참 공산사회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봉쇄를 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문정권 하에서 코로나가 가져봤던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잊어버리셨겠지만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 그런 시위 가운데서 시진핑 타도 중국 공상당 타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진핑 물러나라 홍산당 물러나라 중국 전역에서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성난민심은 코로나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타도를 외쳤다. 우르무치 북경에 칭화대 등 많은 그런 시위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관련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국의 신장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아파트를 봉쇄한 철채 울타리가 아마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10명이 목숨을 빼앗았다. 현관문마다 자물실을 채운 중국 봉쇄 지역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참 중국스러운 그런 뉴스들입니다. 시진핑 타도 구호가 나왔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봉쇄를 거부하는 그런 분노 시위가 있었다. 시진핑 물러나라 공상당 물러나라 중국 상하이 시위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중국 신장 우르무치 여기는 뭐 특별하게 위구르 지역으로서 이제 중국 공상당이 엄격한 그런 통제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죠. 또 수도 베이징에서도 주민들이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베이징 차오양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경찰에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봉쇄 해제를 요구한 구호를 외치고 집단 행동을 벌였고 또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에서도 대규모 백지 시위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끼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 한국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서도 친중화를 집요하게 그렇게 추구하고 중국과 선을 대가지고 자신과 정치적 그런 정파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위를 보면 중국이 검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사실 중국은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고 인민을 그리고 또 통제하는 기술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cctv라는 이런 거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이 아주 급격한 그런 정변이라든지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이라든지 한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역사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중국의 정치적인 연출을 이어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일파의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체력들이 역대 왕조에서 또 항상 등장했거든요 등장했기 때문에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제 판단은 미풍에 거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인민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민을 통제하는 기술냐 이런 부분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또 중국과 연을 맺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훨씬 더 힘을 얻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문제는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중이나 윤석열 정부의 중에 실시되는 전번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총선이라든지 다음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은 눈앞에 이익에 대부분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이제 깔아뭉개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fil하고 이 문제들은 이런 상황을 맞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알아듬ㅇ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놓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起고